이 동네에서는 공천이 꼬로 당선! 니가 무조건 이기는 판이다. 진짜로 부산을 움직이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. 이런 일을 아무나 시킬 수 있습니까? 우리는 마 저러분이 공천 받을 줄 알고 돈 빌려드렸는데 왜 나가리가 됐고 봐. 이거 진짜 핵폭탄이다. 터지면은 대한민국 TV 지는 거다. 핵폭탄! 이 혜은지의 아들 전혜웅이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. 확실하게 조절이 됐다. 우선 한 번 뒤집어 엎을 거 아니야. 한 발 삐끗하고 왔다 뒤집어. 예우잡으로 굴에 들어갔더만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있네.